대구 파괴사가 청소년 포교 일판으로 학교법인 능인학원과 장학금 지원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파괴사가 어제 학교법인 능인학원과 장학금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4년간 총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파괴사 김현태 신도회 고문도 2025년까지 4년간 매해 500만 원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능인학원 이사장 법관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포교를 위해 힘써주신 파괴사에 감사를 전하며 인재불사에 매진해 대한민국의 큰 일꾼으로 부처님 불제자로 성장하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전했습니다. 파괴사 주지 허주 스님은 앞으로 더 많은 장학금이 능인학원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염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